자, 여러분 잘 보세요. 어머의 마술식입니다. 자, 여기에 그냥 1,000원이 있어요. 이거 언니가 주는 거죠? 언니가 진짜 찍으면서 턴 낸 1,000원이에요. 찢어보면 안 된다? 그리고 여기에 팬이 있어요. 그냥 팬이에요.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승리해 줄게요. 사이즈. 그냥 팬이에요. 어떻게 하는지 하게 되나요? 2,000원을 이렇게 끌어요.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렸죠? 뭐 좀? 아니,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. 제가 여기에 1,000원이라서 조금 아깝지만 제가 이렇게 뜯었어요. 아, 잠깐 내 거잖아. 이걸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제가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 뭐야? 대박이다. 아까 1,000원이야 진짜. 1,000원이야 지금. 저도 바꾼 거 아니에요. 아이. 어머. 아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